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진다 그래요 나중에 갚아요 촬영할까요? 정면부터 정면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을 받으시죠 왼쪽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포토타임이니까 다시 인사 한번 보시게 되세요 둘 우리 팀 아니구나 버리시내서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의 다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열입니다 오늘 세 분의 조합 두 분은 2년 연속 함께하고 있고 다이언 양은 오늘 첫 MC인데 천열분이 어떤 것 같아요? 우선 되게 신선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보시는 동안 저희 MC들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나 현재 계신 분들이 눈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태현이 형 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요대 축제에서 처음 MC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설레고 환경에 기쁜 마음이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리허설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만 떨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 매니저 형님께 정신만을 부탁드렸습니다 아 정신만을 먹을 정도로 네 두 분의 리허설을 보면서 네 다짐을 했군요 네 자 가요대 축제 MC 안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세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요대 축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한 단어로 좀 표현해 주시죠 네 2018 KBS 가요대 축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 진 환상 환상 네 네 네 자 네 2018 KBS 가요대 축제는 희망 희망 환상 사실 환상을 생각했는데 네 환상을 환상 희망 어 찬열군 어 갑자기 뭔가 눈빛이 빛나면서 어 2018 KBS 가요대 축제는 화합입니다 화합 네 오 멋있다 환상 희망 화합 네 어 정말 멋진 단어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잠시 후에 8시 30분 KBS ETV에서 생방송으로 시작할텐데 우리 MC 대표로 찬열군이 네 전세계 팬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을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오늘 저녁 8시 30분 이제 KBS에서 2018 가요대 축제가 시작을 하는데 우선 우선 굉장히 또 다양한 가수분들이 되게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본방으로 저희의 멋있는 그리고 예쁜 모습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마이클 조치시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촬영하고 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쪽 다 봐주시고 오른쪽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 한번 봐주시죠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MC들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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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네 왼쪽을 버티시죠 왼쪽 네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포토타임이니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보시겠어요 네 둘 아 우리 팀 아니구나 버리시댄서 그죠 네 안녕하세요 방탄수연 다이언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연입니다 네 자 오늘 세 분의 이 조합 두 분은 2년 연속 함께 있고 다이언 양은 오늘 첫 MC인데 천열군이 어떤 것 같아요? 우선 되게 신선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동안 저희 MC들로 인해서 시청자분들이나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눈이 굉장히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연 형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. 가요대 축제에서 처음 엠씨를 맡게 됐는데 굉장히 설레고 또 한편으로 기쁜 마음이고요. 예쁘게 봐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같이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저만 떨면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 매니저 형님께 청심환을 부탁드렸습니다. 청심환을 먹을 정도로 두 분의 리허설을 보면서 다짐을 했군요. 가요대 축제의 MC. 안무 나는 거 아니잖아요. 세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때문에 가요대 축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죠. 2018 KBS 가요대 축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찐 환상 환상 2018 KBS 가요대 축제는 희망 희망 환상 희망 환상 희망 환상 희망 찬열군 갑자기 뭔가 눈빛이 빛나면서 어 2018 2018 2018 KBS 가요대 축제는 화합입니다. 화합 네 오 멋있다. 환상 희망 화합 네 오 정말 멋진 단어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자 오늘 잠시뒤 8시 30분 KBS 이티비에서 생방송으로 시작할텐데 우리 MC대표로 사녀분이 전세계 팬분들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말씀해주시죠. 네 어 오늘 저녁 8시 30분 이제 KBS에서 2018 가요대 축제가 시작을 하는데 우선 굉장히 또 다양한 가수분들이 되게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꼭 본방으로 저희의 멋있는 그리고 예뻐 모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저 마이클 줘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 번 하고 촬영하고 네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 정경훈 화이팅 한 번 할까요? 네 하나 둘 셋 넷 네 오른쪽도 한 번 해주시고 오른쪽입니다.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 한 번 봐주시죠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세 분의 MC들의 매활약 네 저도 본방사수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네 함께해서 진심 감사드리고요. 이쪽으로 조심히 네 자 네 오늘 네 새벽의 MC까지 만나봤고요.